안녕하세요. 저는 스포츠산업기술센터 김광혁 연구원입니다. 오늘 테스트는 켈러웨이 로그 제품과 신제품인 패러다임 드라이버의 성능 비교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. 90마일, 110마일 내 플러스피드로 타격을 하고 타점도 센터뿐만 아니라 토 1.5cm, 힐 1.5cm로 나눠서 세 가지 타점으로 테스트를 해서 볼의 구질과 관용성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테스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